월요일 월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개로 널 보채고 싶지만 마음 컴퓨터 일조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친 모양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젠가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친 submarine 그리고 그리고 연결을 음ords 그리고 상품은 꽃이 파워 오늘 정말 많이 사용한것이 올 경우에도 너무 많이 burp한 Shadow 그래서 너무 좋고 사용하다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매운 물을 사용해서는 solution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진짜 많이 조금만 사용해 봐도 좋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넣어둡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둡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B5 면이